7시 50분 여기 능선에 올라왔습니다 올라오니까 숨은 벽 바위가 확 보이네요 백운대 그 다음에 인수봉 숨은 벽 아 장쾌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한참 밑으로 내려간 다음에 다시 올라간다는 얘기는 직선거리로는 지금 얼마 안 남았는데요 여기가 이제 진짜죠 장쾌합니다 별로 할 말이 없네 승가 봉에서 보는 광경 이상으로 압도적 어떤 위압감 위압감을 놓고 얘기한다면 뭐 북한단에서 최고인 것 같기도 하고 대단합니다 봉장 하죠 이쪽에 보조봉 염초봉 네 군데 숨은 벽 인수봉 봉장합니다 산세가 뭐 어마어마하고만 자 여기서 좀 충분히 쉰 다음에 올라가야 되겠습니다 복숭 Será